오늘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우선 재료를 좀 말씀드리면서 뉴스를 함께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모멘텀 분석을 함께해 보고 세 번째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수, 매도, 세력에 대한 평당가, 매집량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핵심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우선 효성 첨단 소재를 우리가 볼 때 우선 뉴스, 이런 뉴스가 떴죠 탄소 섬유에 대한 생산량을 확대시킨다 완전 총력을 가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14,000톤 14,0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요 타이어도 타이어지만 지금 어떻게 되죠? 전기차, 이 전기차가 보급이 되다 보면 전기차도 똑같이 타이어가 납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반 차랑 전기차 타이어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탄소 섬유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전기차 자체가 고가의 차량이라 보니까 타이어도 일반 내연기관 차와는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품질의 탄소 섬유가 들어가야지 이 타이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탄소 섬유를 더욱 더 많이 만든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튼간에 지금 목표 주가를 우리가 설정했을 때 세력들의 평당가는 분명히 40만원 초반대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60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우선 이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는 탄소 섬유가 없으면은 못 살아나는 기업이죠 이 탄소 섬유가 양적, 질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2분기부터, 2분기 이제 다 끝나가는데 2분기부터 상업 가동이 시작됐잖아요 연간 2만 5천 톤을 추가로 증서를 했죠 그래서 올해 역시 또 한 번의 외형 성장을 했습니다 외형 성장이라는 게 자, 설비 투자 다들 들어보셨죠? 설비 투자가 되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되고 좀 특히 좀 항상 효성 첨단 소재를 보면은 꾸준한 설비 투자를 계속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안 떨어져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좀 목표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영업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뭐 그런 차이인데 문제는 이제 이때는 솔직히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고평가됐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되지? 국가가 원래 밸류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문제는 저때는 뭐 솔직히 이제 수출도 많이 있고 코로나 특성상 아무튼 뭐 좀 영업이익이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지금 우리 솔직히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한 20%에서 25% 좀 줄어들었는데 국가의 하락폭을 보면은 솔직히 지금 60만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밖에 없다는 영업이익이 나오죠 자, 이번 연도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3,270억입니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2조잖아요 PER이 10%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솔직히 매출액이 4조 정도 좀 안 되는데 한 3조 6천억 정도? 4조는 아마 내년 되면 충분히 넘어설 거고 이 정도 이제 3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3,200억이 나온다는 거는 OPM이 9에서 10%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마진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우상향을 그리고 있잖아요 차트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매수를 하면서 확실히 좀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2분기부터는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거의 30%대 이상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가 정말로 기대되는데 지금 하반기까지 한 달이 안 남았어요 당연히 주가가 쓸 이제 우리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좀 이제 1만 톤의 유휴부지를 고려하면은 아직 25년까지 해도 5천 톤 이상의 추가 증설이 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20% 최소 이상 또 올라갑니다 아니 여러분 돈 벌기 얼마나 쉬워요 지금 이벤트가 이렇게 많이 좀 예정되어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왜 다들 가만히 계시냐 이거 단타만 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는 좀 두고 보신 게 어떤가라는 생각 아무튼 간에 좀 탐소섬유에 대한 양산 시기가 좀 이제 우주 항공 쪽이랑 반상용도 말 그대로 방위산업이죠 방위산업 쪽에도 많이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행 상상 가능한 증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부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들이 판매량도 적은데 증설을 할까요? 지금 예약된 건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아직 시장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 내용들이 이런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는 지금 추가적인 고객사 러브콜 등 이제 캐파 증설에 따른 추가 고객사에 대한 이제 물량 이제 수주 이런 게 확실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음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포인트죠 아무튼 간에 지금 제가 드린 말씀만 들어도 아마 제대로 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매수매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효성 첨단 소재를 매매를 함께하면서 좀 주식을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사서 팔고 정확히 내려갈 때 좀 던진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런 좀 스킬 매수매도에 대한 스킬 노하우를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 톡방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효성 첨단 소재를 매수매도하면서 함께 좀 주식을 제대로 배워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이번 기회를 좀 드렸고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둘게요 010-8203-3156으로 간단해요 자 효성이라고 간단히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들어오셔가지고 당장 지금 혹은 내일부터 바로바로 매수매도를 하면서 저와 함께 수익을 제대로 벌어보신 게 어떤가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자 효성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혹은 주식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이 효성 첨단 소재를 시나리오를 제가 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안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다 넣어놨고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다 넣어놨고 비중은 얼마나 싫어하지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혹은 어떠한 수급이 몰릴 때 터는 시기 세력이 빠져나가는 시기니까 매도하셔라 매도 시기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집 받아가실 분들은 효성 그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적어주세요 자료라고 효성 자료 이 네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위에 있는 번호 있죠 여기에 그냥 효성 자료 간단히 효성 자료 이렇게 네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티비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을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